출신이면서 연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일기를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아나운서 분이거나 누가 왜 이뤄줘도 정말 사랑해줘 그대가 없이 하루가 너무 길어오나 사랑한 사람은 나도 있었지만 언제나 내겐 귀찮은 일이었는데 사랑을 닮은 것만 익숙했던 날 그대 내게 뭐랄길래 내가 달라지가 아주 적붐하지마 난 사랑에 빠졌죠 나밖에 모르는 그 모든 내가 남부를 생각해요 한 사람에게 말 이렇게 하려고 그랬나봐요 안겨둘게 말을 말아요 이제 가위바위보는 강인해놓고 정체를 옮겨주십시오 이번에는 바로 강인해놓고 정체를 옮겨주십시오 이번에는 바로 미스코리아 출신의 MBC 아나운서 차희인수입니다 MBC 아나운서 차희인수입니다 MBC 아나운서 차희인수입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의 MBC 차희인수입니다 MBC 아나운서 차희인수입니다 어제는 말이에요 반심도 없었던 난자 오늘은 오늘은 날 다이어는 척소 해우지 않아도 사랑은 이렇게 내 맏뿐예요 그대만 생각하게 사랑을 받는 것만 익숙했던 나 이제 모두 지고 싶어 그대에게만은 그대도 나와 같나요 난 사랑에 빠졌죠 나밖에 모르는 그 모든 내가 난 놀라게 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려고 그를 받아요 안겨도 내 마음을 받아요 사랑에 빠졌죠 나밖에 모르는 그 모든 내가 난 놀라게 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려고 그를 받아요 안겨도 내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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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요